경북교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,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, 우리 민족의 큰 명절, 추석을 맞아 인사드립니다.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늘 돌봐주시고, 경북교육을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따뜻한 경북교육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겠습니다. 선생님이 행복할 때 아이들도 행복합니다. 교권을 회복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아이들이 행복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살펴보는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